실제로 나가려고 하니까 좀 찜찜하신 분들 많으시죠? 근데 집에 화장지 떨어졌는데 어떡하지? 사셔야 되잖아요. 우리 집에 꼭 필요한 생필품이기 때문에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거를 사시느냐? 브랜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. 워낙에 대상이나 1등으로 유명한 깨끗한 나라니까 써볼 만한데 이 안에서도 저희가 100% 천연 펄프로만 만들어드려요. 안에 재생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쓰셔도 좋고요. 우리 먹는 것도 유기농 챙겨 드시는데 어때요? 펄프는 재생지 안 되죠. 1%도 재생지 없는 천연 펄프로 꼭 가져가시고요. 그리고 형광증백제, 포르말데이드 향 이런 거 싹 빠져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쓰셔도 좋아요. 건강하게 쓰실 수 있고 아이들 있는 집에서 더 좋고요. 왜 아이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피부가 좀 연약하시다든가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천연 펄프인지 아닌지 그것도 100%인지 아닌지 그리고 형광증백제, 포르말데이드 향 이런 거 싹 빼줘야 되는데 저희 확실하게 지켜내고 있고요.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한 겹, 두 겹이 아니라 세 겹이더라고요. 요즘에 특히나 비데 쓰신 분들 많으신데 얇은 겹을 쓰시다가 민망한 부분에 손끝 하셨다고요? 고객님 걱정하지 마세요. 오늘은요. 세 겹짜리 두텀한 거 보내드리니까 비데 쓰실 때도 편안하게 써보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실물 한번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실제로 이 두루마리 화장지를요. 딱 꺼내서 아무거나 꺼내서 집으셔도 이 느낌이에요. 통통하고 두툼하고요. 25m짜리 아니고 27m짜리. 그리고 이렇게 한번 보시죠. 지금 이 문양이 보이세요? 약간 플로럴 패턴이 다 들어가 있고 올기 돌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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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런 요철 무늬가 살짝 있음으로 인해서 훨씬 더 쿠션감도 좋고요. 훨씬 더 잘 닦입니다. 그런데 100% 천연 펄프인데다가 이렇게 부드럽기 때문에 받아보시면 놀라실 수밖에 없고 보세요. 탱탱하죠?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. 그리고 한 장씩 따로 뜯는다 하더라도 똑똑 끊어지는 건 물론이고 보시는 것처럼 먼지 날림도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상품 쓰고 나서는 따로 코 푸는 화장지, 미용 지슈 따로 안 써도 되겠더라고요. 이 상품은 기가 막히게 잘 만든 거지만 시중에서는 가격이 비싸서 그래서 좋은 건 아는데 잘 못 사셨죠? 오늘 어떠세요? 오늘 한 팩 가격이 2만 2,900원짜리가 한 팩, 두 팩 이거 2,900원 싹 빼고요. 그냥 정말 알뜰하게 깎아드릴게요. 2만 원씩에 판매한다 하더라도 이거 두 개만 더 해도 가격 금방 계산되시죠? 오늘 3만 1,000원대까지 가격은 떨어지고 지금 보여드리는 것부터는 아예 계산도 넣지 않았습니다. 맞아요. 본품보다 더 환상적인 사은품이요. 미용티슈 비싼 거 다 아실 거예요. 하지만 매번 화장 지을 때마다 필요하시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푸짐하게 3박스에 3박스를 더해서 오늘 6박스 통크게 드리겠습니다.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부엌에서 행주 대신 키친타월도 많이 쓰시더라고요. 키친타월도 정말 짱짱하게 잘 말린 거 여덟으로 보내드리니까 당분간 걱정 안 하셔도 좋고요.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요즘 외출하실 때마다 물티슈 요즘에 하나씩 꼭 챙겨가시더라고요. 30매짜리예요. 10매짜리 아니고 30매짜리 도톰한 거 오늘 3팩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오늘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. 고객님 10초예요. 10초. 10초에 한 분께 한 팩을 더 드리니까 빠르게 방송 중에 들어오셔서 본품 3팩 가져가신 행운 누려보시기 바랍니다. 자 360명께 행운을 돌려드리고요. 좀 전에 저희가 물티슈 살짝 보여드렸는데 어떠세요? 지금 10매짜리와 30매짜리입니다. 이 정도로 두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두툼한 거 많은 거 드릴 거고요. 제가 이거 읽어보다 깜짝 놀랐어요. 이 뒤에 보면 아마 글자 같은 게 쪼잘하게 적혀 있죠. 이 내용 안에 보면 페퍼민트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항균 작용까지. 그래서 요즘같이 정말 위생이 신경 많이 쓰이시고 손 많이 닦아야 된다고 하고 입, 손 이런 거 자꾸 신경 쓰이실 때 손 닦아야 되는데 물조차도 없는 곳이 분명히 있잖아요. 그럴 때 이걸로 싹 한번 닦아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시원하게 다 드릴 거예요. 근데 문제는 저희 시중 제품 동일 상품으로 인기 제품들을 모아 모아 모아서 이런 가격을 만들어내는 게 정말 힘듭니다. 3만 1410원까지 가격은 쭉 떨어지고요.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최저가예요. 최저가 보상제를 함께하기 때문에 차액의 100배를 보상해드릴 테니까 가격은 잊으셔도 좋고요. 무료배송입니다. 집에서 편안하게 받아보세요. 요즘같은 때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도 정말 꺼려지신다면 집에서 띵동 하면 바로 찾아오고요. 박스가 제가 받아 봤거든요. 주문해서. 이만한 게 오더라고요. 큼직한 박스 안에 진짜 옹기정기 모여 앉은 깨끗한 나라 싹. 프리미엄의 퀄리티 꼭 한번 느껴보세요. 3만 1000원테로 무료배송.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. 지금도 주문력이 대단하고요. 시작부터 엄청납니다.